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일광역에 내려서 일광해수욕장을 통과했습니다 통과하고 지금 일광해수욕장 부터 그 나무 대꽃길이 해변으로 짱 나와 있습니다 거길 초입에 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일광해수욕장 그 주변의 아파트촌 입니다 예 옆으로 쭉 일어 있구요 아파트촌 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큰 어 무슨 그 배가 와 있는데 뭘 실고 안지 안지 뭐 공사변지 그건 가서 봐야 알겠는데 길이 어찌 될나 모르겠습니다 이 길을 했더니 여기서는 쭉 먼저 한번 가보겠는데요 무조건 지금 이제 저는 이 길 따라 쭉 가보겠는데 저 바닷가 쪽으로는 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저 앞으로도 사람들이 댕기는 건 제가 알 수가 없구요 자 이제 걸어갑니다 이제 낚시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낚시한 분이 계시구요 예 일로 떠져 놓고 기다립니다 예 기다립니다 예 지금 지금 통과합니다 예 저거길은 짝이 뭐 저쪽으로 예 산쪽으로 또 여쭉 가다가 산쪽으로 지금 예 치유의 거리입니다 치유의 거리 일어났습니다 예 치유의 거리입니다 고산윤선윤선도는 의약 지식이 있어 치료를 하기도 했다 의약과 관련해 최초로 실력에 나타난 시기는 1632년 인조 10년이다 인조 효종 현종 때 중궁전과 대비전의 의약을 위하여 윤선도를 불러들인 것으로 볼 때 윤선도는 의약 부분에 있어서도 대단한 경지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다 기장에서 위배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윤선도는 많은 서적을 어렵게 구해 탐독했으며 여가를 이용 마을 뒤에 있는 봉대산 남산에 올라 약초를 키워 병마에 시달리는 고을 백성들을 보살피고 나 있다 이에 이곳 사람들을 윤선도를 서울에서 내려온 의원님이라 불렀다 이는 지금까지 구전되고 있다 서울의 의원님이라 불렀다 서울에서 내려온 의사다 그 당시 의사 자격증 그런거 없었겠지요 한의사라든지 자격증 그런거 없고요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좀 낚시하러 왔다 갔다 하고 계시네요 자 지금 큰 배가 지금 뭐하러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무슨 주택이 하나 있고 그 앞에 크레인이 있고 그래 있는데 어선 아닙니다 건설공사 말씀 바깥 같은데요 뭘 씻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가봅니다 여기로 가봅니다 여기로 길 따라 가봅니다 푸른 계통에 파래라는 이런게 막거리하고 있는데 깊이가 얕아서 이런건지 하여튼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해운대나 이런 데 가보면 또 일치 않거든요 좋을수도 있고 나쁠수도 있는데 저 안에는 그래도 개평이 다 먹어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저 안으로 갈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해초대나 작업을 하는가도 모르겠고 나무에도 막 이런거 있는거 봐서 있는게 좋은건 아닌거 같습니다 나무에도 막 있는거 봐서 좋은건 아닌거 같습니다 자 위로 올라갑니다 바닷가로 테라스같은게 요 앞에도 무슨 그물같은게 있는데 그걸로는 가는지 자 일광해수욕장 전면 다 보입니다 일광해수욕장 일광해수욕장 다 보입니다 일광해수욕장 양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예 옛날일들은 다 그때 뭐 제가 잘못한거 있었으면 일광해수욕장 와서 보니깐 그렇네요 나이 좀 먹어보니까 옛날건 아무 필요가 없네요 지금 현재 자기 몸건강이 최고네요 보니깐 예 몸건강하고 무슨거 있었으면 지금쯤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젊을때 방향설정이라든 이런게 좀 잘됐으면은 오늘 좀 다르게 할수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듣는데 저도 그래 저도 이제 뭐 적게 잘했어 어 배나 삼촌 보고싶아 어머 대문이 있어요. 여기가 해변으로 못 가게 되어있고 뒷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 개인집입니다. 대문입니다. 여기로 가야 되어있습니다. 여기로 갔다가 해변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개인 부진이 같습니다. 뭐 어떻든가 연유가 모르겠는데 자생한 장미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개인 땅 같습니다. 바다가 개인 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 인천? 인천 맞네요. 인천 용성 용성 1호 아 물을 끓고 있고 수리 되는건 조그맣게 개인 땅 같습니다. 아까 전 개인 부지 같습니다. 하여튼 무리하게 할수 없거든요. 그랬는데 대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아 이건 항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니 여쭤명은 잘 모르겠는데 일광에서 지금 지금 기장사이 해변가입니다. 밑으로 불출확보한것 같습니다. 깔맥길 밑으로 움직이는 안되어있고 등대표시가 나오구요. 공식적으로 펜스가 쳐져있고 펜스가 쳐져있습니다. 보니깐 내려가서 쓰면 안될뻔했네요. 여기 바로 거기 나오거든요. 길이 없는게 펜스 밑에 지금 절벽같은게 나오는데 울로 자랐네요. 여기도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예예 장사가 안된다던데 염문들이 빨리 한거에요. 이렇게 막 해놓으니까 어마어마 큰데 위치도 괜찮고 여기는 길이 없다. 여기 밑에 돌아오면 길이 없고 저 끄트머리 전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괜히 해놨거에요. 여기 펜스 쳐 놨어요. 길이 없어요. 딱히 길이 아닙니다. 여기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예 그럼 이리와도 좋습니다. 아 저 분이까지 나왔네. 저 분이까지 왔습니다. 저 분이 아 대단합니다. 아까 강따라서 내려왔거든요. 저 분이 그 저 왜저라면 모르겠어요. 그냥 재미로 절하는 겁니다. 지금 저 밑에는 그 지금 노를 젓고 있어요. 예 그 저 젓는 겁니다. 노를 젓는 겁니다. 예 노를 젓고 있어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노를 젓고 있어요. 저 분이 아까 강에서 나오고 여기까지 온 게 벌써 우리 강에서 여기까지 그러고 있어요. 마이 온 거예요. 예 예 예 예 예 자 전 학리해변을 걷고 있습니다. 학리 학 학리 학 학 학리 여기 까지 왔습니다 선생님 그 타시는 배 이름이 뭡니까? 여기 왔다가 이제 나가는 겁니다 가만히 찔러 봤는데 소리 안 들리는가 봐요 여기 왔다 갔다니 뭐 가만히 서 갖고 그냥 뭐 고기 잡는 것도 아니고 뭐 잡는 것인데요 사모님 뭐 잡습니까? 사모님 뭐 잡습니까? 고동입니까? 아 고동 예 고동 잡으신다네요 저 분지 까지 또 왔네요 고동 잡는답니다 예 가보겠습니다 저 분지 까지 또 왔네요 구죽구죽 차이던네 그 이제 저 내릴 모양인데 고동입니다 고동 저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아 이제 내렸습니다 저분 하하하하 내렸습니다 내렸어 아이고야 저분 짱대 들고 저분 내렸습니다 짱대 옆에 내려놓고 짱대 내려놓고 짱대 내려놓고 짱대 내놔 지금 어? 배에 올리네 배에 올립니다 아 배에 그리 안 묵은 것 같습니다 아 나무로 만드는 것 같은데 툭툭툭한데요 스티로폴은 아닙니다 이제 올리던데 끌어올렸습니다 저까지 올라갔는데 네 선생님 그 배 이름이 뭡니까 그 배가예 그 배 이름이 뭐지예 네 그 배 이름이 뭐지예 윈도서핑 타던거 여기로 그냥 아 윈도서핑 타는거 네 그냥 재미로 왔다갔다 하신겁니까 네 아 재미로 좋습니다 침이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아닙니다 저 침이 있으면 운동 효과도 있고 변이가 있어요 예예 아 윈도서핑하는 그 판을 이용해갖고 짱대 갖고 저 강에서 약간 내려오시더라구요 보니까 네 강에서 내려오시더라구요 그 쟤는 무슨 일 하시노 싶어갖고 운동하는데 예 운동하면 극기운동이 낫지요 뭐 그보다 제가 여기까지 걸어 내려왔는데 예 극기운동이 최고라요 예 저건 위험하고 좀 좀 낮은 데서 이렇게 조금만 처음에 하면은 물에 몇 분 몇 분 빠질 계산하시고 아 진짜 안합니다 저 아까 안합니다 자 저 저 저 저 저는 극기운동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극기운동 합니다 등산 극기운동 여기 있습니다 예예 예 등산 극기운동 예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쌤 거다 배 작아 찍었어요 아까부터 예 저 등산 극기운동 유튜브입니다 예 촬영을 밤에 올립니다 쌤 저부터 찍었어요 여기까지 아 저거 올려주실랍니까 예 올려주지요 예 올려주면 아이고 아이고 이거 또 영광이네 댓글을 달아주이소 아 이거 내가 탔는데 그래 뭐 저 재밌던 운동 싸움 한다 적어 주이소 그럼 제가 또 사람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뭔지 그러면 한번 구경하러 온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요 그 1광 해설조차 어디 어디 오면은 그러면 저 내가 그 야 시분 보여주겠다 예를들어 요 뭡니까 여기가 요 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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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가 팔각정 항리 팔각정 오시면 요 벨을 요다 주차해 놓으니까 저기 뭐냐면은 아까 뭐 여토라 했습니까 여토 아니고 서핑보드인데 서핑보드 예예 서핑보드를 안 쓰는 거 아 서핑보드가 윈더 서핑 윈더 서핑 윈더 서핑인데 원래 저렇게 사용하는게 예 페들보드라는게 지금 찍어도 되겠습니까 예 저기 되죠 설명하이소 예 페들보드 갖고 예 어 개나무로 하는게 훨씬 편해가지고 개나무를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한다 예 그리고 스님 항리에서 하신다 그죠 요쪽에 사시기는 아니요 아 저쪽에 삽니다 아 저쪽 1광 안에 단지에서 하시네 아 여기 오시면 좀 이따 저러 가실거니 또 예 맞아요 예 예 쌤붙다 얼굴도 보여 드렸습니다 하여튼 뭐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요 1광에 오시면은 예 여기에 아마 요 지금 항리 또 그 다음 1광 해수욕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항리쪽 예 항리쪽 예 여기 항리쪽 요 오시면 볼 수 있다 그지 그렇지 항상 제가 매일 운동 왔다갔다 왔다갔다 한다 예 그렇게 하시네요 예 참고로 오늘 제가 일로 지나면서 이분을 올려드렸습니다 예 하여튼 좋은 운동인 같습니다 이거 예예 건전하고 예예 맞아요 스릴이 있죠 스릴이 있어 그 선생님 그거 찍어있어 그거 뭡니까 그거 그거 저 저 저 웃기 웃기란다 그렇죠 조끼조끼조끼 여기 조끼 딱 차야됩니다 원래 원래 하고 해야됩니다 예 조끼하고 하셔야 됩니다 예 다른사람들이 머락해 샀습니다 안그래도 위험하게 탄다고 맞아맞아 그래도 선생님 본인이 딱 균형을 딱 잡으시더라고 빠져도 저희는 무슨 숙단이 돼가지고 금방 빠져도 저 스팅보드 잡으면 되니까 예 그리고 저 줄금도 해놔서 잡으면 되니까 그래도 입으시는게 좋죠 남보기에 다른사람들이 머락해 샀습니다 맞아맞아 그러면 저는 스팅보드 빠지는거 선생님이 모으겠다 예 저런게 있으면 뭐지 뭐 나중에 또 누가 또 부탁하면 또 와서 예 또 수수료 좀 받고 타라 이라고 그사람 가져가는거 아니고 잠시 타는데 예 그러니까 수수료 좀 받으면 될거 같아 예 돈 돈 안 드리고 저는 그냥 아니 수수료 좀 받으면 돼요 왜냐하면 수수료 받아야 되는게 그분들도 그게 안 미안해요 좀 갈차주고 이렇게 하면서 예 조금 받으면 됩니다 뭐 예 한시간 타면 뭐 만원이라면 됩니다 예 예 예 예 예 여기로 쭉 가면 길이 있지요 전 막혔습니다 막혔어요 좀 한참 더 가야 되는데 안에 금장천지역이 되어가지고 막혔어요. 아 그럼 뒤로 돌아가면 되지요? 예. 근데 차들은 끊겼는데 예. 사람 가시지예? 가능한지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차나 하여튼 막혔어요. 저는 월정이나 안그럼 대변형 가서 기장으로 빠집붙거든요. 기장역으로. 예. 그런 생각입니다. 자동차로는 갈 수가 없어요. 아 없습니까?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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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에 12시에 올립니다. 유튜브에 나옵니다. 선생님 얼굴. 가만있어. 제목을 선생님 유튜브. 여쭤놨죠. 갈매기 소식TV. 아니 명함이 있어요. 갈매기 소식TV. 갈매기 소식TV 치면 되죠. 유튜브 딱 들어갔어. 갈매기 소식TV 치면. 예. 그래 갈매기 소식TV 치면 나오고요. 그 다른데 많아요. 많이 올려놨어요. 예. 그래 선생님께서 오늘 저 위에 올라가지요. 제가 요거는 일광하고 어 일광 뭐 죽전 여러가지 하거든요. 일광이나 죽전이나 일광 대변 하든지. 그래 올립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개. 두 번째 선생님 나옵니다. 아 예. 두 번째. 예. 지금 두 번째 찍거든요. 예예. 예예. 그리고 댓글을 달아요. 그럼 제가 아 그 뭐 오시면 요 가르켜 드립니다 하든지. 그렇게 하이소. 그럼 스스로 좀 받고. 아까 제가 금액도 말씀드렸으니까. 예. 그래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소문 나면 사업할 수 있는 거요. 예. 본래 그렇게 하는 거요. 그리고 웃기하고 이래. 그 저 저 갖고 오라 하든지. 그 말을 해야 돼. 예. 예예. 그 저 저 적으면 또 연락처 적으라고 하면 연락처 적어도 됩니다. 제가 뭐 전화번호 난 뒤에. 예. 그럼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막 저렴해 갖고 이제 그 다음에 저는 큰 돈 안 데리고. 예. 큰 돈은 뭐 연가로 해야 돼요. 뭐 시간당 5천원도 되고. 예. 그럼 재밌어요. 저 보니까. 바람을 안 불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위에 그 조끼 조끼 구명조끼 딱 끼야 됩니다. 빠지도 괜찮도록. 예. 물이 팍 빠지도 그래야만 압록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고기 잡는 건 아니고. 싹싹. 좀 배우면 됩니다. 저 그 점 말로 한 1, 20분 정도 딱. 주신 잡으면 잡힌다는데. 물이 빠지고. 또 그런 것도 막 하는데. 이제 욱조. 조끼 딱 가면 되고. 예. 짱태하고 딱. 저 저 일광이 사신답니다. 그래. 이 동네 왔다 갔다 한답니다. 예. 예. 아. 여. 이제 찾기는 막히는데. 사람은 갈 수 있지 않는다. 예. 예. 사람 갈 수 있다 보면. 여기가 큰 뭐 작전지역은 아니고요. 자.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예. 큰 작전지역은 아닙니다. 예. 저 밑에. 예. 제가 보니까 아니고. 이건 뭐 중간이기 때문에. 다대포라든지. 예. 그것도 중요하죠. 자. 여기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일광해수욕장을 지나서. 예. 항리입니다. 항리. 항리항구. 항리항구입니다. 예. 항리항구입니다. 아까 저. 어. 그 배컴. 바지슨인가 뭐. 제가 그냥. 아무거나 부르는 이름인데. 바지슨인가 모르겠는데. 그거는 개인 땅입니다. 그쪽에 보니까. 막아 놨어요. 그래. 뒤로. 거리는 그래. 뭐 얼마 안 돼요. 한 50m. 안 됩니다. 여기 낚시 하신 분 많습니다. 항리항리등대입니다. 항리등대에 왔습니다. 예. 요거 뭐. 어. 절로는 못갑니다. 여기 끝입니다. 절로는 이제. 배가 들어와야 되니까. 예. 저로 끝이고. 저는 쭉. 해변 따라가 볼겁니다. 찻길은 막힌답니다. 나중에 다 뚫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지금은 그래도 예. 어. 낚시 하신 분이 있으시고요. 예. 낚시 한 분이 있습니다. 일광해수욕장이 멀리 보입니다. 일로와 해수욕장이 멀리 보입니다. 일로와 해수욕장이 멀리 보입니다. 윈드서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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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드서핑 보드를 활용해서. 이제 버리는 거랍니다. 윈드서핑. 그걸 이제 주우면은. 그 안에 재질이. 물에 뜨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거를 활용해서. 자기는 그냥. 자기는 짱대식으로. 취미사만. 취미생활을 하는거죠. 그래. 왔다 갔다. 재밌잖아요. 그야입니다. 그리고 깊은 데는 깊습니다. 그 저 저. 그 조깨가 필요해요. 예. 구명조끼만 입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윈드서핑. 줄 같은 거. 이렇게 좀 묶어 놓고. 그럼 딱 잡으면. 줄을 잡으면 또 되거든요. 예. 바람 조금 불을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딱 잡습니다. 예. 이제.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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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대입니다. 깃발. 짱대입니다. 흥리해변. 일광흥리해변. 예. 여긴 일광해수욕장 있구요. 자. 옆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저 유튜브 촬영 아예 안한 곳입니다. 안했기 때문에 여기 온 겁니다. 예. 이거 갖다. 죽전쯤 가면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기장이 나오는거에요. 예. 기장 여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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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돌아가면. 죽전 나올거에요. 예. 죽전 나오면은. 죽전포구 나오면. 죽전거는 크면. 좀 커요. 옛날에. 저도. 옛날에. 기장 그. 어디서. 기장역에서. 내리갖고. 택시로. 죽전까지 가서. 한 번 간 적이 있었어요. 택시하고. 가족께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죽전. 죽전인가. 하여튼. 비슷해요. 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장어 같은거. 그런거. 구워주고. 또. 그 다음. 또 먹고. 이거. 뼈. 감성돔. 이런거. 쇠를 치면. 고기에 막 붙어있어요. 그런거. 맛있다고. 예. 팔았습니다. 그런거. 저는 이 길이 맞는거 모르겠는데. 일단 가봅니다. 아. 이 길을 따라 가봅니다. 예. 여기. 저. 저. 고기. 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깐. 여기. 큰 애여. 보니깐. 철망을 되겠고. 큽니다. 바닷이. 저. 저. 좁현남. 보니깐. 이. 철망으로 만든 것. 크립니다. 커요. 아니. 여기. 보수. 이. 진. 큰. 콩. 다잡힌. 물속에서 일곱, 여섯개, 열한개, 열두개, 스무개 있습니다. 대형이네요. 대형 큰 고기 잡네. 안에는 먹이에서 던지 놓으면 바닥에 가야합니다. 그리고 위에 한개 뜬다 아닙니까? 위에 떼어 놓았거든. 고기를 들어 올리면 된다 아닙니까? 이것도 낚시로 하는거에요. 밑에 막 던지 놓고, 잡으면 밑에 물을 집어 놓고. 예 그렇습니다. 죽죄는 어항인데 어항. 고기 잡는거 어항입니다. 죽죄는 어항. 죽죄는 어항. 죽죄는 아니다. 아, 저, 저, 저. 아까는 뭐 이라더라. 이라버렸네. 아, 금방 여기. 항리, 항리. 예, 항리. 외국인, 예,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건물을 손보고 있습니다. 항리. 학이 날아간다, 항리. 항리입니다. 전부 다 어항 고기 잡입니다. 요건 조금 멀리 가겠네. 보니깐 여선도 여국인들 4명이나 있구요. 여국인들 4명 있습니다. 여국인들 4명 있습니다. 여국인들 4명 있구요. 상 4명입니다. 여국인들 4명 있구요. 여국인들 4명 있구요. 이거, 밤낚시 하면 되요. 밤낚시. 밤에 살살 들어와요. 고기들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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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상. 여국인들은 밤낚시 하면 됩니다. 예, 밤에, 밤에 나와야되요. 여국인들 4명을 안정되거든요. 여국인들 4명입니다. 여국인들 4명이죠. 지금 길은 절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길 따라갑니다. 가금을 해서 고기 잡음을 끌어들려고 팔기도 하고 경매도 붙일건데요. 농업 수입에서 사니까 고기를 경매로 붙입니다. 경매를 붙일건데요. 경매를 붙일건데요. 경매를 붙일건데요. 수입에서 사니까 수수료를 물게 하거든요. 고기를 말리는건데요. 낚시낚시 주나긴 하더라도 낚시입니다. 낚시 바늘과 꼽아났네요. 밑에 꼽아서 등장합니다. 아. 갈치네. 짱어 짱어. 짱어입니다. 짱어는 너무 많이 잡으니까 잘라서 말라서 말라서 이제 보고 요리해 갖고 먹거든요 구워서 예 아 향리해변 항리항구 아 까지 저요 이 안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이제는 또 돌아오면 되니까요 그것은 완전 어선입니다 어항 예 어항입니다 요 낚지 바늘 딱딱 해놨습니다 지금 가지런히 해놨습니다 예 무릎 다 들어가더라 보니까 예 뒤쪽 보니까 자동으로 막 파도에서 그리면 자동으로 나가 나가더라구 사람이 손 안되고 안 그래도 딱 놔두면은 그래 걸리면 또 닫습니다 아 요 이제 그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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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입니다 지금 이거 짱어네 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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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어 하네요 아 헬 가봅니다 일로는 길이 있는건 모르겠는데 일로 가봅니다 시험 안녕하십니까 일로 길이 있습니까 사이사이로 못갑니까 저쪽으로 축전쪽으로요 뭐 가면 옛날에 길이 있었는데 실한게 다 막아 예예예 그럼 이제 버스길 이곳도 막겠다면서요 아 저 찻길도 예 아 그럼 뒤로 어 일로 가보겠습니다 그 양아길은 제가 가면 되니까 여기 길이 없다 하니까 개는 살랑살랑 여기까지 길이 없다 하니까 아 신앙톤에서 막았답니다 저서 막았다 한테 가보겠는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길이 막았다 거든요 아 축전 가려고 했는데 예 그러면요 지금 항리까지 다음은 항리 항리해변 항리 어항 까지입니다 항리 어항까지 촬영을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리 어항입니다 저 길이 막기 타기 때문에 어찌될지 몰라서 일단 끊고 새로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